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걀닭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북 옥천에서 카페 토닥이라고 시골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토닥이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88년생이고요. 33살입니다. 부럽네요. 옥션으로 귀촌을 하신 거죠? 제가 여기가 고향이에요. 귀향에 가깝죠.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대전에서 미술을 전공했고요. 서울에서 이제 무대 미술을 하고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27살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로 오시게 된 거는 사장님이 결정하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딱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무대가 이제 광주 비엔날레 폐박싱 무대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마치고 이제 시골에 와서 좀 쉬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좀 쉬고 있는데 시골이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네 그게 6년 된 거죠. 6년 되신 거예요? 대문 나이에 지금 여기 오신 건데 가족들이 처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부모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살고 싶다 하니까 어 그러라 그렇게 속으로는 걱정하셨겠지만 겉으로는 저를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적응하기도 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후회 없으세요? 전혀 전혀 없어요. 진짜 전혀 없어요. 다시 서울 올라가라고 해도 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서울 원래 제가 시골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너무 사람 많은 것도 좀 힘들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진짜 가장 싫었던 게 6km 10km도 안 되는 거리를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또 지하철도 사람 너무 많고 딱 여기 시골 내려오니까 일단 귀가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눈 귀가 너무 편해서 마음이 좀 여유도 찾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고향으로 오신 이유가 목적 자체가 그렇게 처음엔 뚜렷하지는 않으셔서 쉬시려고 왔다가 그렇죠? 누가 27살에 귀농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시골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좀 더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 매체에서 신기하다는 듯이 인터뷰도 들어오고 약간 그런 주목받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현재는 만족하고 저는 하나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만족해서 솔직히 많이 돈이 나간다거나 그런 것도 적고 적고 그리고 일단 문화생활이나 그런 걸 즐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10분, 20분만 나가도 바로 대전이고 위로 청주로도 30분만 가도 청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저는 그런 불편함을 솔직히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평소에 어떻게 여기서? 평소에는 이제 토닥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는 또 학교 마을 교사예요. 마을 교사라서 아이들이랑 벽화 그리는 거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대학교 수업도 나가고 또 이제 벽화 의뢰도 들어오면 이제 의뢰도 하고 또 이제 지역 청년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청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런 정책 같은 것들을 올리는 그런 활동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공사활동도 하고 오히려 서울에서 했던 것보다 더 바쁜 바쁜 나라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익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이? 그럼요. 수익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긴 청년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쪽에서 먼저 저를 해달라고 해 주시기 때문에 가서 좀 제 미약하니나마 힘을 좀 보태고 있죠. 보통 귀농귀촌하면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두려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은 지금 수익활동까지 이어지고 계시니까 좀 적응하기도 쉽고 좋았겠네요? 일단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카페라는 거는 아예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와서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없어서? 네 없어서 이제 뭔만 하면 다 저한테 연락이 오시죠. 귀농귀촌 하기 전과 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건강 건강? 어. 첫 번째는 건강이 제일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저는 이제 무대 미술을 하다보면 정말 온몸에 페인트칠을 하고 일을 하거나 또 먼지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을 하거나 물론 일은 진짜 재밌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관지나 그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야간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뭐 그때는 뭐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막 그런 게 되게 대다수였는데 10월 내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사실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건강에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되게 편해요. 뭐 화낼 일도 없고 짜증나는 일도 없고 느긋해지니까 뭐 신경 쓸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젊은 층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예비 귀농촌들이 젊다 그러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젊으신 분들이 사실 좀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 귀농하시라고 우리 시골 너무 좋다고 하지만 와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내가 활동하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벽이 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정책들을 좀 빨리 만들어주셔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기감을 좀 주고 싶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조금만 내려놓으면 나 자신에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큰 세상이 보인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농기촌 추천한다 안 한다라고 하자면 저는 젊으면 젊을수록 추천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농기촌 하실 경우에 쉬시려고 많이 와요. 그렇죠. 쉬고 텃밭 정도 가꾸고 하시려고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시골 안에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생성하고 그런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정적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젊으면 젊을수록 이 시골이란 곳을 좀 더 액티브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못하는 거죠. 인력이 딸리니까 혼자선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젊으신 분들 오세요. 근데 젊은 때 못 오는 이유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수익활동이 여기 시골에서는 한정적이니까 그렇죠. 오기 힘들 건데 그래서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카페를 한다거나 시골에서 요런 걸 추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정확히 시골에서 그렇죠. 저도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농산물을 가지고 제2차 가공을 해서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한다거나 작은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면 팔로우도 많아요. 사실 요즘에 뭐 글로벌 시대고 인터넷도 워낙 잘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만 하자면 할 수 있는데 이제 혼자서는 못하니까 이제 마을기업 같은 것도 만들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그 다섯 명만 모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섯 명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생각만 있고 계획만 있으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단체도 있긴 있어요. 여기 옥천에도 있어요? 옥천은 없어요. 안타까진. 여러분 오세요. 다섯 명만 대서 장점은 월세가 쌉니다. 여러분 월세가 쌉니다. 고정비 지출이 적기 때문에 맛만 먹으면 뭐 사장님은 지금 고향에 오신 거니까 텃세는 걱정이 없으시잖아요. 텃세 걱정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인사만 잘하면 텃세 없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사를 잘해도 다른 텃세가 생길 게 없나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일부러라도 대부분 어르신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반갑게 인사만 해드려도 좋아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 아유 예쁘네 이렇게 맨날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정해져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가게를 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이 토닥이라는 가게가 젊은 사람이 몇 단위 한 명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꼭 토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저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몇 단위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오셔서 저랑 얘기도 좀 하고 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시골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현재 여기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유튜브로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타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마냥 꿈이죠. 나 지금 정확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 방송을 보고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고 선생님 지금 토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채널로 문의를 하셔도 답변도 해주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셔도 답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만들어놓고 계신 거죠?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기초는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들어오지 마시고 먼저 제일 마음에 드는 마을을 서칭하신 다음에 내가 이곳에 어떠한 걸 하고 싶다라는 정확한 계획만 있으시면 지금 요즘에 시골 귀농기촌 분들한테 지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좀 도움받으시고 어 어려운 농사를 주고 싶으시면 노업기술센터를 찾아가시고 그렇죠.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뭐 집을 수리하는 걸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 군청을 가시면 다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귀농기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옥천에도 귀농인의 집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월세도 굉장히 싸고 월세도 저렴하고 10만원인가 그렇게 안해요. 그래서 와셔서 한 달 정도 한번 살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땅 같은 것도 좀 너무 비싸서 못 사실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땅을 임대회를 많이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00평에 뭐 한 70만원 이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1년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농사도 한번 해보실 수 있고 한 1년 정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도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공부한 prom dei 공부한 로아 철다 뇌 로아 로아 잘 뇌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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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로아 제이홉!